저 이제 정했어요. 이제 이벤트 아이디어로서 이벤트 이제 돌아가자, 이벤트 시작해보자!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안되네? 이거 옆에 안나와요. 아 근데 여기, 여기 뜨면 우리 얼굴에 넣어야 돼. 이거 아, 불? 아, 두 개다! 하나는 두 개 중입니다. 나 뭐 생일 뭐하고 싶어? 뭐예요? 다 같이 노래 한 번 부를까요? 네!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꿈의 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받으셔서 감사합니다. 어? 생일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